네,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지원입니다. 언어민이 매일 사용하는 동사 22개, 마지막 복습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첫 번째 복습을 했었는데요. 계속 이어서 다른 동사들도 활용해서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서 만약 바로 안 나온다고 아, 나 다 까먹었나 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조금 더 복습을 해주시고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보면 하나씩 하나씩 동사들이 나한테 스며들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반복 연습만이 살 길이란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계속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어디에서 근무하시죠?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 근무하시죠? 네, 3초 드릴게요. 3, 2, 1. 영어로 하면 Where do you work? 어디서, where? 바로 떠오르시면 되고요. Do you work? 당신은 일하시나요? 일하다라는 느낌을 가진 work 동사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Where do you work? Where do you work? 어디서 일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엔요. 언제든지 전화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전화해, 언제든지. 자, 이거 3초 드릴게요. 3, 2, 1. 영어로 한다면 Call me anytime. 자, 뭔가 이렇게 부르는 것도 call이지만 전화를 한다라고 할 때도 우리가 동사 call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all me. 나한테 전화하세요. anytime. 언제든지 전화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그래서 전화해 라고 할 때 바로 call이 떠오르시면 돼요. 이거는 우리가 한국어처럼 또 많이 사용하죠. call me, call back, 막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데 거기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엔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네, 보통 자기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자, 떠오르시나요? 3초 드릴게요. 3, 2, 1. 영어로요. I come from Korea. 어디에서 왔는지 라고 하고 있죠. 이렇게 어떤 대상으로 다가온다고 할 땐 come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어느 나라에서 왔다, 어디 출신이다 라고 할 때도 come이란 동사를 사용합니다. I come from Korea.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나중에 누가 나라를 물어보시면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혹은 동사 빼고 그냥 I'm from Korea 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엔 저 신호등에서 좌회전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길 안내할 때 많이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자, 이거 영어로 해볼게요. 3초 드리겠습니다. 3, 2, 1. 영어로 하면요. turn left at the traffic light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도는 거 이렇게 도는 거 우리가 turn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왼쪽으로 도세요. 오른쪽으로 도세요. 이렇게 길 안내할 때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turn left 이게 왼쪽으로 도는 거죠.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 왼쪽으로 도세요 라고 해야 좀 더 정확하게 길을 알려줄 수 있겠죠. 이럴 때는 콕 집는 전치사 at을 사용할 거예요. at the traffic light traffic light 하면 신호등입니다. 신호등에서 왼쪽으로 돌아주세요. 이렇게 돈다라고 하면 turn 이 동사를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요. 도움을 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도 3초 드릴게요. 3, 2, 1. 자, 영어로 얘기하면 don't be afraid to ask for help 이렇게 말할 수 있죠. don't be afraid 이거는 두려워하지 마 라고 전달해 줄 수 있고요. to 뭐뭐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to 동사 형태를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ask인데요. ask for 이러면 뭐뭐를 요청한다는 느낌으로 많이 사용돼요. 도움을 요청한다 ask for help 이 ask가 묻다라는 의미 외에도 요청하다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ask for help 같은 이런 덩어리 표현을 한꺼번에 외워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don't be afraid to ask for help 이렇게 해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저는 매달 집세를 냅니다. 집세를 뭔가 지불한다는 느낌이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3초 드릴게요. 3 2 1 정답은요. I pay the rent monthly. 페이가 지불하다. pay the rent. 집세를 지불하다. 돈을 낸다는 느낌을 우리가 pay를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monthly라고 하면 달마다 지불한다는 느낌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자, 3초 드릴게요. 3, 2, 1 영어로 하면 I don't know what to say. 자, 이번에는 동사 say를 사용했는데요. 말하다 라고 할 때 say, tell, talk, speak 하나씩 의미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say는 어떤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떤 얘기할 게 있으면 요거를 말로 전하는 거예요. 대상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대상이 들어가는 건 tell입니다. 어떤 내용을 누구누구에게 말하다. 그리고 talk와 speak는 이야기하다 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이 말을 하는 것보다 그냥 이야기를 하는 행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talk는 그냥 기본적으로 말하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speak는 공식적인 석상이나 어떤 전화상에서 얘기하거나 혹은 어떤 언어를 얘기한다고 하는 이런 느낌으로 많이 사용하는 거죠. 여기서는 say를 사용하는 게 좋겠죠. I don't know what to say. 무슨 말을 이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뒤에 사람은 없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대상이 들어가 있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을게요. 이런 아무나라는 대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3초 드릴게요. 3, 2, 1 자 영어로 얘기하면 don't worry I won't tell anyone don't worry 걱정하지마 I won't 하면 나는 뭐뭐하지 않을 거다 라는 미래에 대한 부정의 느낌을 전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tell anyone 원래 뭐 tell me tell him tell him tell him tell him tell him 이런 식으로 사람이 어떤 대상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무에게도 라고 하면 이거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anyone I won't tell anyone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할게 라고 하는 거죠. say와 tell의 차이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계속 가보면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말하다 보다 약간 이야기하다에 가까운 동사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3초 드릴게요. 3, 2, 1 영어로 하면 I don't want to talk about it I don't want to talk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뭐뭐에 대해서 라는 about이 들어갔습니다. talk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그래서 뭐 단독으로 talk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talk to 누구누구에게 이야기하다 talk about 뭐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talk with 누구누구와 함께 이야기하다 이렇게 전체에서 사용하는 표현들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I don't want to talk about it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저는 영어를 할 줄 알아요. 저는 영어로 말을 할 줄 압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초 드릴게요. 3, 2, 1 자 여기서는 I can speak English I can speak English 네 이런 얘기하다 말하다 인데요. 여기서 보통 언어를 얘기한다고 할 땐 speak를 사용해 주셔야 돼요. I can speak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영어를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talk를 사용해도 의미는 전달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정확한 말은 speak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침에 봐요. 보다라는 말이죠.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것도 맞지만 사람을 좀 만나는 거 보는 거 이거 동사 뭘 사용할까요? 3초 드릴게요. 3, 2, 1 정답은요. See you in the morning 저도 어릴 때 이제 원어민 학원 다닐 때 뭐 see you tomorrow 이거 매일 얘기하곤 했거든요. see는 보다라는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그냥 어 보네? 보이네? 이렇게 해서 보는 것도 맞지만 사람을 좀 만난다는 느낌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See you in the morning 아침에 봐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집에서 TV를 볼 거예요 인데요. 자 이것도 보다인데 좀 다른 느낌이겠죠. 3초 드릴게요. 3, 2, 1 여기서는 I'm going to watch TV at home watch 이라는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네 이 watch는 좀 더 내가 신경 써서 아 이렇게 뭔가 딱 각잡고 앉아서 쭉 시청하는 느낌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see TV 보다는 watch TV가 조금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watch a baseball game watch movie watch TV 등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겠죠. I'm going to 나 뭐 뭐 할 겁니다. watch TV TV를 봅니다. at home 집에서 본다고 얘기를 하고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돈 빌려줄래요 돈 좀 빌려줄래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상대방에게 빌려 주지 않겠냐고 묻고 있죠. 3초 드릴게요. 3, 2, 1 정답은요. Can you lend me some money?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Can you 뭐 뭐 할 수 있나요? lend me 빌려주다가 들어가게 되겠죠. 주인공이 이 주어가 you면요. 누구한테 빌려주는 거겠죠. 그래서 lend me 나에게 빌려줄래 라고 했죠. 이렇게 손동작 앞으로 가면서 누구한테 빌려주는 거는 lend 입니다. 그리고 뭘 빌려주냐면 some money가 들어갔죠. Can you lend me some money? 이렇게 빌려줄 수 있어는 lend 를 사용하고요.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제 우산을 빌려도 괜찮아요 볼게요. 자 3초 드릴게요. 3, 2, 1 영어로는요 You can borrow my umbrella 너의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긴 합니다. You can 넌 할 수 있어. 뭐랄 수 있죠? Borrow my umbrella 빌려줄 수 있어가 아니고 빌려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손동작 이 사람한테 가보세요. 너의 입장에서는 빌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Borrow를 사용했습니다. 주냐 받냐 그 차이로 보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얼마나 자주 골프를 치세요? 네 어떤 스포츠를 하는데 공으로 하는 스포츠는 이걸 사용한다고 했죠. 3초 드릴게요. 3, 2, 1 정답은요. How often do you play golf? 가 됩니다. 네 공으로 하는 스포츠는 플레이를 사용하고요. 또 어린아이들이 논다라고 할 때도 플레이를 사용할 수 있고요. 악기도 플레이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플레이를 사용하는 상황들을 기억하고 있다가 바로 나올 수 있게 플레이 golf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참고로 위에 있는 How often do you는요? 얼마나 자주 무엇을 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패턴들도 함께 기억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친구들과 어울릴 시간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거 3초 드릴게요. 3, 2, 1 정답은요. I don't have time to hang out with my friends. 이번에는 hang out with 이걸 사용했는데요. hang out은 성인들이 같이 어울려 노는 걸 얘기해요. 어린아이들은 플레이를 사용하면 되지만 성인들은 플레이는 조금 어색하고 좀 성적인 느낌이 될 수 있어서 최대한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요. hang out with를 사용해서 누구누구와 어울려 놀다라는 느낌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I don't have time to hang out with my friends. 친구들이랑 놀 시간이 없어. 여러분이 성인이라면 이 표현을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한번 배웠던 표현들은요. 계속해서 복습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강의를 계속해서 들어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스스로 셀프 테스트를 치면서 한국어를 보면서 영어로 한번 얘기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나만의 문장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점점점 내 지식이 될 수 있으니까 시간 나실 때, 자투리 시간 되실 때 항상 영어 문장 듣고 보고 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